이데아 앤 코리아 나마스테 저는 경선이고요 저는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도의 인기 가수 자스만악의 가장 인기있는 노래 레한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완전 기대되는 네 완전 기대되는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자 감상하시죠 아주 젊은거 아시네요 오 스타일리 스타일리 올라가있네요 이렇게 귀엽다 남자가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20대의 사랑 이야기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20대의 아 어짜 마이콘 모자가 꽃 꽃 고소 Jak 나도 저런 차 안에서 줄게 다들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데요?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약간 GD? GD인가? GD 정도 레전드까지인가? GD 정도가 아닌가? GD 정도가 아닌가? GD 정도가 아닌가? D 정도가 이미서 또 100원 보면 5.6kg GD 정도가 아닌가? D 정도가 있는가 아니다. 계속 마음에 들어요. 아무래도 귀 지진이 네, 아무래도 네, 아무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도에서 뭐 그런 가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나 약간 GD? G-DRAGON? 그럴 것 같아. 자, 이랬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여러분 안녕.